네. 네. 왜 약 하나밖에 없어요? 아 환자 류테란 IV 하나만 사이드로 주입하면 끝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끝나고 플러싱 아니에요? 아 플러싱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플러싱을 왜 하는 거죠? 아니. 제가 플러싱 하는 거 좀 궁금합니다. 플러싱은 당연히 알아두면 쓸모이는 간호 잡지식. 레츠고! 안녕하세요. 김셋. 플러싱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모르는 거 같은데? 모르시던데. 모르시던데. 플러싱은요. IV 루트의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말투 중심 정맥관들은 호환되지 않는 약물의 혼합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섬유소가 축적되거나 약물 침전문들이 축적되는 것 같은 합병증을 내방하기 위해서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플러싱이 세척기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플러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나 용액이 혼합되거나 섬유소가 축적되었을 때 그 카테터 내강을 청소해주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플러싱은 간단합니다. 대중적으로 등장성 용액인 노말슬라인 10cc를 10cc 시린지를 통해 이렇게 푸시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싱이 계속되는 중에 정맥관을 락킹하면 룸앤 끝에서 양의 압력 플러싱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혈액이 카테터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혈액 역류로 인해 정맥관 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j만 제주를 돌아가는 제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룬앤 그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와서 좀 쉬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네 고생하세요. 네네 그럼 나도 이제 시작해볼까 일을 나때만 좀 안 되냐 이거 전화해요 김쌤 인계 맞고 환자 약물 주러 갔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진짜 솔직히 화나들어 분명 전번이 할 땐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때만 안 돼 이처럼 저희 중심정맥관에 플러싱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 카테터 끝으로 혈액이 소량 역류되면서 침전물이 쌓이게 되고 막혀버리는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근문번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치면 제 근문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약물 주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다음번에는 약물 주러 갔는데 막혀있어 와 그러면 진짜 열받겠네요 이게 사실은 인수인계하는 간호사들의 고충이기도 하죠 사실은 C라인은 아 이게 다시 잡으려고 하면은 비용적인 문제 감염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항상 플러싱 하면서 클램핑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플러싱 기법에도 퀄리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플러싱 기법은 그 세척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플러싱의 그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액으로 인한 불규칙한 흐름 바로 난류가 중요합니다 난류가 형성되도록 플러싱을 수행하려면 간호사가 푸시, 일시중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험 영상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용액이 장치벽 내부를 스크럽 또는 청소하여 혈액, 섬유소 제거를 촉진하고 혈액 내 카테터 무브먼트까지 작용하여 중심창백관 내부 룸에 약물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약해본다면 플러싱 기술은 푸시, 파우즈, 푸시, 파우즈, 푸시, 파우즈가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푸시하는 도중에 클램프 아 맞습니다 요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시린지에 따른 압력의 차이입니다 C라인에 플러싱을 할 때는 보통 10cc 이상의 큰 시린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이 10cc 시린지가 푸시하는 압력은 30에서 50% 정도의 압력이고요 이 1cc 시린지가 푸시하는 압력은 200에서 300%에 관한 압력이에요 C라인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하면 이제 카테터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0cc 이상의 큰 시린지로 플러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몸속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빼내죠? 외과에 연락해 수술? 홍보외과? 오늘은 중심정맥관 관리 기술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중심정맥관 관리 방법 삽입관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워낙에 초창기 영상이라서 영상이 좀 길기도 하고 길면 또 이제 제대로 된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인상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 것을 오늘 가지고 왔고 이를 개편해서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중심정맥관 관련된 내용들은 블루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URL에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 할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우리 진짜 끊어지는지 한번 봐보자 여기 지금 찝었거든? 네 한번 쏴 쏠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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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진 않네 오우 오우 야야야야야 여기 터지겠다 터지겠어 야 터지겠어 이거 여기 터지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